내가 수백만 명과 함께 오프라 윈프리쇼라는 세계 최대의 교실에서 지혜를 나누게 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연도, 팔자도, 그 흔한 운도 아니었어요. 나는 운을 믿지 않아요. 나에게 운이란 오랜 준비와 기회의 순간이 만나는 걸 뜻해요. 책 읽는 다락방의 죄입니다. 모든 길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방향성을 갖고 있죠. 이러하지 않은 길을 우리는 미로라고 합니다.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방향성과 도달하려 하는 것을 정하지 않으면 미로 속을 그저 열심히 걷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야 가능한 일이겠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지만 일을 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삶의 여정을 원하는 바대로 제대로 걸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알아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한국경제신문에서 펴낸 언제나 길은 있다입니다. 저자인 오프라 윈프리는 너무나 많은 업적과 수식어가 있어서 간단한 소개가 어려운데요. 자신의 토크쇼인 오프라 윈프리쇼를 25년간 진행하면서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웠을 만큼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2020년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되었습니다. 배우로도 활동했고 자신의 방송국 OWN, 잡지, 케이블 TV, 인터넷을 아우르는 종합미디어 그룹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미국 경제지 포부스에서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에 무려 5번 이상 오를 만큼 출판계, 언론계에서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과거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1954년 미국 미시시피주에서 사생화로 태어난 그녀는 9살 때 사촌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14살 때에는 미혼모가 되었는데 2주 만에 아들을 잃는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발사인 아버지와 함께 힘겨운 삶을 살면서도 사람들과 말하는 걸 유독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일주일에 한 권씩 그녀가 책 읽는 것을 꼭 챙겼다고 하네요. 이 책은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방송국인 OWN에서 자신의 토크쇼인 슈퍼소울 썬데이를 통해 만난 각계각층의 유명인사 90명과 나눈 대화 가운데 그들의 삶의 조언을 발췌해서 그녀 자신의 이야기와 함께 엮은 책입니다. 씨앗, 뿌리, 속삭임, 구름, 지도, 길, 등반, 나눔, 보상, 집 이렇게 10개의 챕터 안에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 편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글을 골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속삭임 나에게 2018년 초반은 우리 마을 캘리포니아 몬테시토를 초토화시킨 처참한 산사태로 영영 기억될 거예요. 최악의 산불과 폭풍의 여파로 토사와 잔해가 산을 타고 대거 휩쓸려와 적어도 21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웃들은 함께 모여 애도하고 손을 맞잡고 결국 감내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며 나는 우리의 삶이 순식간에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산사태는 하나의 자연현상이었어요. 문자 그대로 대문을 박차고 들어온 그 재앙을 막을 방법이 없었죠. 하지만 개인적인 문제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실업, 경제적 어려움, 시련, 자녀와의 갈등 같은 상황들은 충격으로 다가올 수는 있지만 귀뜸도 없이 갑자기 닥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답니다. 이는 내가 그동안 틈날 때마다 최대한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자 했던 나의 가장 보배로운 원칙 중 하나예요. 삶은 이 나지막한 속삭임을 통해 우리를 올바른 다음 단계로 안내하죠. 그 속삭임은 대개 첫 번째 경고이기도 해요. 내면 깊은 곳에서 은근하게 음, 뭔가 잘못됐는데? 라고 쿡 찌르거나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라고 속삭이기도 합니다. 뱃속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기도 하고 말하기 전 잠깐의 머뭇거림이기도 하며 전율이기도 하고 뒷덜미의 털을 고추서게 하는 소름이기도 하죠. 어떤 형태의 속삭임이든 그건 우연이 아니랍니다. 삶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려는 거예요. 이러한 신호에 귀를 기울이면 개인적인 진화로 나아가는 문이 열리고 삶의 목적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묵살하는 건 그러니까 몽유병자처럼 살아가는 건 혼돈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삶의 속삭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기적적인 결과를 이뤄낼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결과에 이를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직관적 목소리를 들으세요. 우리 안에는 직관적 목소리가 있어요. 애초에 우리는 직관적으로 태어나거든요. 사실 우린 너무도 직관적이어서 그건 가장 큰 고통의 근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배신했을 때 그 소리를 듣거든요.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않을 때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지 라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 라고 말하는 목소리죠. 그게 바로 양심의 목소리 직관적 목소리예요. 절대 꺼지지 않는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죠. 그 목소리는 밀어붙여야 해 라든가 이건 해야만 해 처럼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돌리게 해주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됐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여기까지가 한계야 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 목소리는 우리를 인도해주고 나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제 됐어. 내가 늘 믿어온 내용이고 삶을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내려놓게 되죠. 나 자신보다 더 위대한 힘과 에너지에 맡기게 돼요. 그거예요. 내 모든 걸 바쳐야 해요. 나의 최선을 바쳐야 해요. 그리고 나선 결과에 연연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맞아요. 진짜 문제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는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넌 그거 못해. 하지마. 라고 말하는 나의 일부와 싸우는 거예요. 그럼 나의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왜 그래. 할 거야. 그럼 또 다른 한쪽이 받아친답니다. 지난번에 어떻게 됐는지 기억 안 나? 그걸 또 하려고? 너 그거 못해. 전부 다 내 안에 있어요. 여기가 바로 진짜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믿음의 핵이자 본성이 개입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파요. 특히 빈털털 터뜨리로 못나고 시시하게 투덜거리며 살라고 하는 쪽이 그렇죠. 그건 왜 그러는 거죠? 두려워서? 통제가 가능하니까요. 가난하고 불쌍하게 호적되고 괴로워하고 분노하는 거 뭔지 알아. 나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러는 거죠. 그런데 열린 태도로 믿음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취약한 상태가 되는 건 낯선 거예요. 살면서 사람을 믿기가 어렵다 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요. 네. 진짜 문제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리라고 믿는 것.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따르리라 스스로를 믿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날 배신하든 버리든 인정하지 않든 뭘 어떻게 하든 당신은 괜찮을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믿음 속에서 살 때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 상관이 없어진다. 이 말이 정말 좋네요. 맞아요. 심지어 그런 말들은 들리지도 않게 돼요. 한편으로는 가끔은 기꺼이 홀로설 의향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누군가를 열받게 하는 것도 개의치 않아야 하죠. 남들과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들리고 다르게 되려는 각오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험들은 많은 이들이 굳이 무릅쓰려 하지 않는 위험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을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알므로써 스스로를 믿게 되고 신의 성격을 이해함으로써 신을 믿게 됩니다. 문제보단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게 더 늘어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문제에 대해 말할 때는 에너지가 낮은 주파수대로 향해요. 의심, 걱정, 불안. 그러면 우리는 침전물이 되죠. 그런 역학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능성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면 심지어 구체적인 실현방법을 모른다 해도 에너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라고 질문하세요. 만약 내가 요구하는 게 모두 채워진다면 나는 삶에서 무엇을 하게 될까? 만약 모든 일이 내게 이롭게 돌아간다면? 만약 과거의 모든 불운한 일들이 내 경험 안에 어떤 대단한 잠재력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나를 이끌 수 있다면? 신이 정말 내 편이라면? 이런 식의 만약 그렇다면 질문을 하면 할수록 당신은 삶에서 소소한 기적들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어둠을 부인하지 않아야 빛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림자 믿음의 바탕에는 항상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난 저렇게 되기 싫어 혹은 절대 엄마처럼은 되지 않을 거야 같은 말을 할 때처럼요. 누가 우리에게 무심코 무슨 말을 할 때도 두려움을 기반으로 그 말을 판단하기 때문에 귀에 거슬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림자란 걸 우리도 알죠. 그게 아니라면 신경 쓰지도 않을 테니까요. 극강의 그림자 믿음은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 맞죠? 그림자 믿음의 요체는 두 가지예요. 난 부족해 그리고 난 매력이 없어. 난 부족해의 또 다른 형태로 난 쓸모 없어가 있죠. 누구보다 여성들이 선천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아주 지독한 그림자 믿음 이고 여기서 수많은 그림자 믿음들이 파생 되죠. 이런 그림자 믿음은 거부하는 게 능사가 아니랍니다. 포용 해야 하죠. 그리고 질문 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구든지 간에 충분히 굳건해질 수 있을지. 우리는 놀라운 선물을 지니고 태어나지만 너무 억압되어 진짜 내 자신을 드러내질 못해요. 어둠을 용인하지 않으면 밝음도 용인되지 않습니다. 지도 누군가가 목표 달성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무너지는 모습을 얼마나 여러 번 보았나요? 기껏 정상에 오르고도 머무르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고요. 당신도 아깝게 놓치거나 거의 이룰 뻔한 꿈과 실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꿈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콕 집어 말할 수가 없겠죠. 스스로 일을 그르치는 자기 방해는 대단히 파괴적인 사이클이에요. 작가 파울로 코엘료가 연금술사에서 남긴 유명한 말을 난 굳게 믿어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가 소원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 가슴속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 우주가 들고 일어나는 걸 나는 수없이 봐왔어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꿈이 좌절되는 것도 흔히 보았죠. 경주를 완주하는 것과 결승선에서 삐끗하는 것 사이의 변수는 내 삶의 길잡이 중 하나인 의도에 있어요. 어떤 탐색이든 뛰어들기 전에 먼저 비전부터 명확히 드러내야 해요. 그리고 경로를 정해야 한답니다. 공개적이거나 형식을 갖춘 선언일 필요는 없지만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의미와 진정성에 대한 욕구가 분명해 있는 오늘날과 같은 환경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계획이 지지를 얻길 원한다면 당신이 성스럽게 여기는 쪽을 고수하세요. 당신의 진실을 감지한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줄 거예요. 무엇보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가 온 마음을 다해 믿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길은 흐릿해지고 목표는 닿을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삶은 기차가 아니라 돛담배처럼 흘러갑니다. 우리는 인생이 기차이길 바라는 것과 같아요. 승차하고 행선지를 고르고 도착하면 하차하죠. 그런데 인생은 오히려 돛담배 같더라고요. 매일 풍향과 조류를 확인하고 조력자가 동승에 있는지 확인해야 하죠. 날씨도 변하고 바람과 조류도 변해요. 한마디로 기차여행이 아닌 거죠. 목적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언젠가 기차가 역에 정차하면 결국 도착은 하겠지만요. 아직 위대한 목적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직 위대한 목적지에 도착 못한 것을 핑계삼아 현재의 삶을 지나쳐버린다면 그건 인생의 낭비까진 아니더라도 하루의 낭비랍니다. 보상 나의 아버지 버넌 윈프리는 1963년에 하슬라 이발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견습생으로 1년 반을 일한 뒤 53년간 붓박이로 산 고향 내시빌에 이발소를 열었죠. 이발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군에서 복무했고 이런저런 직업을 두루 거쳤답니다. 그 가운데는 벤더빌트 대학교 환경미화원도 있었죠. 어머니 버니터 윈프리와 외할머니 해티 메인은 가정부로 일하셨고요. 나는 하루에 고된 노동이 지닌 가치를 알고 자랐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나는 내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자란 환경에는 안전망도 대비책도 없었으니까요. 좋든 싫든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 했죠. 첫 일자리를 얻은 건 15살 때였어요. 시간당 50센트를 받는 베이비시터 아이들은 말썽쟁이였고 사모님은 꼭 침실에 옷가지들을 쌓아뒀어요. 마치 시계처럼 그녀는 외출 직전이면 내게 다가와 침실 좀 정리해 줄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외출에서 돌아온 그녀는 청소에 대한 보상을 일절하지 않았고 나는 그녀가 나의 노력을 중의 여기지 않는다는 걸 절감했어요. 하지만 나는 달랐습니다. 나는 나의 노동과 내 자신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결심했답니다. 돈을 적게 벌든 많이 벌든 절대로 내 가치를 그 돈으로 규정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내 첫 아르바이트는 돈에 관한 나의 귀중한 첫 번째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내 월급이 아니다. 베이비시터 일을 그만두고는 동네 가게에서 시간당 1달러 50센트를 받고 선반 채우는 일을 했어요. 시급은 훨씬 나아졌지만 손님들에게 말을 거는 건 금지였어요. 말 제주꾼인 나에게는 맞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입을 닫고 있어야 하는 일은 결코 내가 할 밥벌이가 아니라는 걸 난 알았어요. 그건 나 자신에 대한 배반과도 같았죠. 15살밖에 안 됐지만 나는 그럴 의사가 없었답니다. 이때의 경험은 또 다른 삶의 교훈이 됐어요. 내가 뭘 싫어하는지 아는 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는 것 만큼이나 가치가 있다. 오늘 오늘 맺은 말은 이 책의 에필로그로 대신할까 합니다. 몇 년 전 다 큰 아들을 오랜 투병 끝에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긴 한 어머니가 출연했을 때 였어요. 그녀가 너무도 아름답게 아들과의 마지막 순간을 회상해 주었을 때 스튜디오에는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정적이 감돌았답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침대 위에 있었대요. 아들의 말이 들리지 않아서 아들 가슴팍에 머리를 대고 있었죠. 마지막 숨을 쉬면서 아들이 속삭였대요. 엄마 그냥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요 엄마. 그러고는 눈을 감았죠. 그날 이후로 난 수시로 자문하기로 다짐했답니다. 내가 혹시 필요 이상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진 않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당신이 길 위에 내디딜 다음 발걸음입니다. 그렇게나 단순해요. 저 커브만 지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해보세요. 보이시나요? 저는 보이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루 되세요. 정오